제가 요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의 흔적이에요. 발에 애도 부모는 그러한 십자가 흔적이 나오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도 올 20년쯤 전에 불국사에서 십자가가 나와가지고 십자가 형태의 돌인데 이것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요즘에 확신을 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으며 사라진 시간과 만나는 법의 저자 강인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고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학문인가요? 네 제가 수많은 매체하고 인터뷰라도 꼭 첫 질문은 고고학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번 신사임단 채널도 똑같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잘 모르는 학문이 고고학이거든요. 그래서 고고학은 한문 글자로 글자 그대로 옛날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예 고고학입니다. 이게 영어라면 아케얼러지라고 하는데요. 서양에서 원래 발달된 학문을 메이지 유신때 일본이 한국어는 한자를 번역을 해요. 그리고 과학, 물리학, 수학 수많은 그 당시 과학 용어가 한문으로 번역될 때 고고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옛것을 공부한다. 그런데 옛것이라는 게 옛날 성년의 말씀일 수도 있고 수많은 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과거 사람들의 물질, 남겨진 유물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고고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옛날 물건을 연구한다 그러면 우리 왜 돈 막 올라가면서 저기 갖다 놓고 이거 얼마입니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있고 서양도 있고 일본도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집안에 있었던 물건인데 이게 얼마짜리예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골동학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다른 학문이에요. 골동학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옛날 것에 가치를 매긴다는 것인데 우리 고고학은 인간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가끔씩 그런 연락 자주 와요. 자기 당신 집에 좋은 물건이 있다 한 번 이거 평가할 수 있냐? 가치를 매길 수 있냐? 1번은 진짜 가짜를 매기는 방법은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파괴를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아마 원치 않겠죠. 두 번째로 저희는 값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네, 진짜 예컨대 학문적 가치가 있다 없다는 걸 매길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저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개인 컬렉션을 저 같은 고고학자가 함부로 평가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정말 이게 인류사의 중요한 유무를 갖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근처에 있는 방울관인에 기증을 하시면은 그때는 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책이 저희는 물론 그러한 골동품 내지는 컬렉션도 연구를 하게 합니다만 주로는 땅을 파서 저희는 연구를 하는 것이 고고학입니다. 땅을 파서 과거의 유물들을 얻어내고 그 유물에서 남아있는 과거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 문화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거 있지 않습니까? 범죄 현장에 있는 CSI라고 하는 거 있죠? 옛날 미국 드라마 보면은 요만한 단서 하나 가지고 과거 사람을 찾는 그러한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요만한 단서 가지고 범인도 찾고 뭐 다양한 것을 찾는데요. 상당히 의사해요. 상당히 의사해요. 저희는 약간의 흔적으로 과거를 찾는데 물론 그렇게 저희는 얼마 전에 사건이 아니라 몇백 년 전, 몇 천년, 몇 십만 년 전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더 힘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고고학, 아마 많으신 분들이 이 친사임당 채널도 고고학자가 처음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의외로 국내의 고고학자는 많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 현재 대학교의 교수님만 해도요. 약 한 70명 정도 되고요. 그 정도면 물론 이제 역사나 다른 학문에 비하면 상당히 적지만 고고학 전공하는 대학교가 전국에 한 30개, 4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없다고 볼 수 없고요. 고고학으로 이제 업을 하는, 주로 문화재 발굴들을 하는데 그러시는 분이 현재 국내에서 고고학회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한 1,500명쯤 된다고 해요. 그리고 1년에 발굴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보통 2,000에서 3,000억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물론 여전히 마이너한 학문이죠. 그러면 왜 주변에 다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라고 물을 텐데 원래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조용히 이제 땅을 파는 직업인데 하지만 고고학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선생님들, 혹시 여기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 대기, 만약에 신시가지라고 치면은요. 아마 거기는 대부분 우리 고고학자들의 손길이 거쳐간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딘가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고고학자가 한번 거쳐가서 개발 유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다 발굴을 해서 이제 옮기는 것이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김포, 온양도, 신시가지라든지 주변에 신도시 많거든요. 아니면 천안도 많고 아마 아파트가 20년 이내가 된 새 아파트라면은 이미 저희가 진작에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전히 있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그러한 문화재, 문화유산이 많이 있죠. 경주도 있고요. 공주, 부여, 요즘엔 나주, 마한이 뜨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옛날 국가들의 수도는 거대한 문화재가, 문화유산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계속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 선생님들, 유적지, 우리 여러분들 경주나 아니면 공주부여 가면요. 유적지인데 약간은 벌성산압게 펜스를 치고 공사장처럼 금줄을 둘러놓은 곳인데 그건 현재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교수님도 직접 현장에서 발굴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연합니다. 저희는 대학교 학부 때부터 현장을 나갔는데요. 사실 최근에 코로나 직후로는 저는 주로 전공이 외국입니다. 저는 주로 유라시아, 러시아, 몽골 그런데 해외 발굴 주로 했었어요. 전공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학자들은 국내 발굴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안타까운 게 고고학을 하는 입장에서도 저는 해외에서 많이 조사를 하는데 국내 고고학과의 교수님들은 대부분 발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고학과, 대학기관은 발굴 허가를 내주지 못해요. 안 내주십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최근에 약간씩 좀 바뀌어서 아주 극히 일부 몇몇 군대에서 발굴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고고학 교수가 발굴을 하는 길은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의학으로 의대를 비유하면 대학교 의대 안에 병원이 있고 거기서 실습을 하는데 저희는 실습을 할 수 있는 현장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분들은 다른 그러한 발굴 기관들이 많거든요. 거기로 학생들을 보내기도 하고요. 사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러한 발굴을 못한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기도 해서요. 요즘엔 방학되는 그러한 기관들에 학생들을 보내서 위탁 교육을 시키는데 무척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러한 발굴 기관도 차릴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겸업을 금지하고 쉽게 말하자면 이게 고고학이라는 것이 학문으로서 고고학도 있지만요. 직업으로서의 발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발굴 기관들이 대학이 발굴을 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리고 문제는 고고학을 관장하는 데는 고고학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현재 문화재청 지금은 국가기산청을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관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외 발굴하고 해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되게 자유로운 편이긴 한데 많이 아쉽죠. 교수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발굴 경험이 무엇인가요? 저 요즘에 최근에 신라 법풍왕이라고 하죠. 법풍왕이 있었는데 그게 태풍 영향으로 좀 벗겨져가지고요. 조사를 하게 됐어요. 원래 저희가 고고학의 원칙 중 하나는요. 훼손되지 않는 것은 그냥 놔둡니다.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땅 속에 제일 보존이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의 고고학자가 더 좋은 기술로 발굴하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자연적인 재해로 위적이 망가진 경우는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렇게 그 안에서 적성목각분 내지는 돌무지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신라에서 많이 보는 그러한 고분들 천마총이나 항분들 측에서 보이는 그러한 고분이 거기서 등장했대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상식은 법풍왕 때에는 그와 같은 거대한 금관을 썼었던 그러한 화려한 고분들은 이미 안 나온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현재 바깥을 보니까 돌들이 막 쌓여 있어서 이거 어쩌면 우리의 통설이 깨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재미있어 흥미있어 하는 게요. 저는 전공이 유라시아 초원지역과 많이 관련성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구할 게 있어요. 그동안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가 지식이 짧아가 아주 잘 몰랐었는데 갑자기 그 유물이 알고 봤었더니만 그런 뜻이었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의 흔적이에요. 저희가 왜 기독교 그러면 우리 구한말에 내지는 조선시대 후기에 천주교와 개신교 들어왔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바레시대 때 이미 기독교가 들어온 흔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되게 분파가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서기 4세기 때 에베소 공의회라는 그런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억울하게 판정받은 네스테리오스 교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네스테리오스 교는요. 동방 기독교의 일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네스테리오스의 문이 이단으로 정제받는 바람에 그분에 있는 모든 교파가 갑자기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동쪽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나라 때는 중국에서도 이미 정식 교회로 인정받았어요. 정식 교회로. 그래서 지금 서한에 가면은요. 그 당시에 드디어 우리도 우리 경교 중국어로는 경교라고 그러는데 경교가 여기서 공인받았다 하면서 이제 그 자랑스럽게 거대한 비석을 세운 적도 있어요. 자 당나라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또 탄압받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기독교의 흔적은 당나라에서는요. 이 야오닝 아마 만주에 서초까지 가는 적이 보여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고구려와 당나라, 교류나 또 바래는 또 실크로드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네트리스 교회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은 충분히 있는데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래에도 보면은 그러한 십자가 흔적이 나오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도 한 5, 20년쯤 전에 불국사에서 십자가가 이제 나와가지고 십자가 형태 돌인데 이게 아 이거 기독교 설마 약간 그런 경향이 강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기독교의 흔적들을 하나씩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것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요즘에 확신을 하고요. 연구 중에 있는데요. 아마 그 연구는 아마 가을에 아마 이제 해외학술 내에서 발표가 될 텐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본인도 우리 그런 말 유명하지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저 유물도 발굴을 하는 사람들이 그 유물의 유리를 잘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보고 어 이거는 초원에서 온 유물인데? 하는 그러한 유물들이 지금 제 눈에 가끔씩 보이고 있죠. 그거 이외에도 초원의 악기도 얼마 전에 국내에서 지금 발견된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제가 요거 그만하면 하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정식으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고고학은 매일매일 새로운 게 나오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설이 옛날 것을 엎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고고학의 즐거움입니다. 저는 맨날 그 얘기에요. 학생들한테도 당신이 논문 쓴 거 10년 이상 가게 받으면 안 된다. 예. 땅을 파면은 매일매일 새로 파는 건데 매일매일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매력이죠.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고고학도 있고 역사학도 있는데요. 고고학과 역사학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비슷하지만 다른 학문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 책에도 그 얘기를 좀 썼는데요. 의외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고고학과 나왔다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 가짜입니다. 미국은 고고학과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저는 공부를 하셔서 했지만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미국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 엉터리냐고요? 아니요. 그분들은 인류학과를 졸업했어요. 인류학과 내에 고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미국은요. 미국 대학들은 다 그렇고요. 영국이나 이제 그러한 중국도 그렇고요.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중국은 최근에 우리 단과대학 했지 않습니까? 뭐 문과대학, 일과대학 그런 식으로 아예 단과대학으로 고고학 대학을 만들어요. 엄청나죠. 고고학을 만들어서 교수님이 60명, 70명씩 그냥 엄청나게 하는 학문으로 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그러한 아주 발전시킨 것도 있지만 보통 저희는 역사학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저도 사학과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역사학과 차이가 무엇이냐? 역사학은 글자 위주로, 문헌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랑 이야기하다가도 이런 말 알았으면 하죠. 저는 유물이 나오면 믿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역사하시는 선생님들은 사료가 있으면 믿겠다. 서로 좀, 그러니까는 같은 걸 이야기해도요. 완전 다르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비유하면 이렇게 산으로, 산이 있다고 칩시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저희는 아예 다른 길로 올라가는, 물론 목적은 똑같아요. 과거의 진실을 밝힌다는 것과 똑같은데, 서로 아예 다른 루트로 올라가는 셈이죠. 그러니까는 같이 연합을 해서 서로 이해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고학을 하면은 문헌에 기록된 역사를 밝힐 수 있다라고 많이들 기대를 하세요. 그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순신 장군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그게 무슨 황당한 질문이세요. 당연히 계셨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인물이나, 물론 난중일기는 있지만, 칼이나 옷 이런 거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거북선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잠깐만. 그러니까 난중일기 빼면은 없네? 생각해 보세요. 300척 이상이 되는 그 외접과 싸웠었던 명량부터 시작해서 소백척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진짜입니까? 라고 한다면 어떡할까요? 당연히 물론 저는 이순신 장군이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명량 대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산도 대척, 노량 수만대서 소백척이 싸우고 이렇게 해서 피를 물드는 바다였지만, 정작 그 증거는 물질자료는 지금도 찾고 있지만, 나온 데가 없어요. 그렇죠.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자료는 반드시 역사학자료가 꼭 일치하지는 않아요. 생각지도 않게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또 재미있는 게, 역사학자료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만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구하게 발견되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건, 생각하지 않건, 그냥 무조건 발견돼요. 쉽게 말하자면, 저희가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있는 것 같은 것도 꽤 있어요. 무심거 버렸는데, 거기가 발견되면, 그나저나 그거는 역사학자료로 나올 리가 거의 없거든요. 예컨대 우리 학생들 왜 숙제할 때 깜지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깜지 뭉치가 나온 적도 있어요. 800년 전에 러시아에서 온핌이라고 하는 어떤 꼬마애가 주일학교에서 글씨쓰기한 연습이 하던 게 발견됐어요. 그 낙서 있죠? 나는 짐승이다 한판 붙자 뭐 읽었잖아요. 나는 뭐 기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데 그런 건 역사기록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목적은 같다.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핌이라고 하는 학생은 물론 글자를 만들었죠. 하지만 설마하니 그런 낙서들이 역사기록에 나오지 않거든요. 또 우리나라도 그래요. 삼국시대에 수많은 목간이 나와요. 나무로 된 길다란 조각이죠. 거기다 글씨쓰거든요. 일종의 영수증 같은 거예요. 영수증은 문화사에 없지만 고고하게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 글자가 나오죠.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만세를 부르시면서 같이 연구를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가야에서 대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토기에 나왔다고 해서 운원사 역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기뻐하신다고 했는데요. 토요일은 그런 식으로 계속 연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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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